인천과 수도권에 서울에서 재개발, 재건축 분 불었잖아요. 인천이 이 바람이 경기도로 불어오고 있다면서요? 재건축, 재개발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에 집값이 들썩이고 있고 부동산 경기, 집값이 오르고 있는 양상이 인천 그리고 경기에도 그대로 미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일 기준으로 인천의 집값 0.5%가량 상승했고요. 경기도는 0.11%로 인천에 비해서는 좀 적습니다만 어쨌거나 경기, 인천, 인천, 경기 모두 역시 집값 상승세를 0.1%대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세가격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금리 인하가 지금 예견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고 자재값 인상 등으로 인해서 높은 공사비, 높은 분양가 심지어는 공급 부족 이런 현상 때문에 실수요자 위주의 수요가 매수세가 발생을 하면서 지금 이런 수도권의 집값 상승 쏠림 현상은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정부가 이런 불안정한 부동산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돈줄 제기에 나섰는데요. 과연 이렇게 대출을 규제함으로써 금리를 대출 규제함으로써 상승세를 꺾을 수 있을지 아니면 인천, 경기의 집값 상승세를 막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매매값보다 오르는 게 지금 전세가 상승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관련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드려보면 대체로 보니까 미추홀구 이런 쪽이 참 전세가 비율이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네요. 그러니까 집값이 100이면 전세가가 72, 이 정도면 이런 지역들은 어떤 지역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매매값뿐만 아니라 전세가 오른다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얼마만큼 차지하는 비율인데요. 이게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보다 전세가 상승률이 높은 상황이고요.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구에 같은 경우는 0.29%, 거의 0.3%가량, 2.9%죠. 3%가량으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대적으로 부평구는 한 0.3%포인트로 가장 증가폭이 적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사철, 가을철, 이삽철을 앞두고 전세가격이 오르고 있어서 세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갭 투자라든지 집값 상승 이런 문제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경기, 인천주의 다양한 정치 현안부터 아파트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도영 청원대 연구교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